비파바루라 베이베 비파바루라 베이베 안녕하세요 자이언트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트로트 가수 치현입니다 네 오늘요 제가 처음으로 정말 난생 처음으로 시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요즘 야구 정말 많이 좋아하시죠 제가 롯데를 대표해서 오늘은 시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응원해주시구요 오늘 모든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정말 선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파이팅 해주세요 전쟁을 받으러 왔습니다 우선에서 멀리 또 울산까지 살고 싶은데 진짜 시구를 분위기 작성하고 흐리나 우리 트로트 가수 치현에게 치현을 받으러 왔습니다 자 멋진 흐리나 시구를 받으러 왔습니다 대결ое 그래서 엔딩 스테이도 마주시기 위해 형처럼 들어와서 저희 동네였습니다. 쨍! Let me die, I will be happy